봉혜보, 무슨 일이 있어? 혼자서 무슨 생각하고 계셨어요? 슬퍼 보이던데. 연세 살인범을 맞을까요?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요. 또 살인 저지를지도 모르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은 왜 조사라고 시키신 겁니까? 언니 기사는 왜 모아놓으신 건데요? 십수년도 더 된 일을 왜 다시 들추시는 건데요? 뭔데요? 제가 모르는 뭐가 있는 건데요? 그 자료를 따라가다 보면은 왜 죽었는지 나올게요. 니네 언니 자살한 거 아니다. 괜히 아버님 의심을 뻔했네요. 오랜만에 미역이 보러 왔는데 집에 가셔야죠. 엄마가 자살한 이유를 알고 싶어요.